거세같은겐 쓰레기게 불격이나 아까 홀받는데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을땐 불격이지 승패는 다이스 갓이 정해준다 승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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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안 가는게 낫겠지 포션이 있었으면 갔다 승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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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 안돼 죽어도 강화하다 죽는다 지불 아 근데 하필 육강력이네 육강력이면 좀 꿈이 아니라 많이 아니 딜 너무 약한데 이거 어떻게 잡냐 아니 불격을 몇 대를 때려야 되는데 당타 없어야 되는데 룸피지 무지성 강화 들어간다 여기서 강화 여기서 강화 망했네 불 두 개밖에 없다 이벤트로 감아둬야 된다 와 주판 흘려보내기는 길가다 죽으면 되겠지 오다 죽었다 이제 슬슬 엘리트를 갈까 불격 5강이면 지옥 홀드 아 모르겠다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사실 써야지 포션 믿어 자아 확정 쉐각 보다 중요한 힐각 아카베코 감시경 에리타 더할까? 하나? 두 마리 더 갈까? 음.. 상점 가봤자 돈만 아까운데 그냥 에리타 하나만 갈까? 마트르시카 마트르시카 두 번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거지 흘려보내기 현류 안 돼 안 돼 안 돼 불격에 안 나오는데 불격에 안 나오는데 부상 룬 비해 간다 안 돼 안 돼 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즙 아 8강 좀 만족스럽지 못하네 무적을 쓸까 타락을 쓸까 무적 루큐브 사혈 루큐브 사혈 루큐브 사혈 루큐브 사혈 루큐브 사혈 루큐브 사혈 불조약 전투장비 전투장비 써야될거 같은데 불조약도 써야되지 않나 다 살려면 돈이 없다 불조약이 써야될거 같은데 불조약이 써야될거 같은데 아 전장필드에서 먹고 그래서 지워야되는거 아닌가 잘 모르겠고 그 시간을 만났다 에피소로 납돨 대기소 루큐브 사혈 루큐브 사혈 챔피언 벨트 챔피언 벨트 아 제발 네임 제발 아니 네임 제발 역시 아이온 크루즈 아이온 클레드 닉값 하는구나 개구리 개구리면 또 딜뽕 볼 수 있겠네 딜뽕을 못 참아 뽕이 약한데 마리케이드 뭐야 이 집 뽕이 약해요 병효정 이 제일 낫잖아 이 뭐 희균을 뭐 주실라고 뱁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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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 한 방이 나는데도 별로 딜뽕이 없네 이거 폼타 넣을까? 아이 폼타 애매하네 불조약이 훨씬 나은데 폼타 끌이었으면 넣지 않았을까? 아 이거 불조약 두개 이거 불조약 두개야 되나? 사혈 두개야 되나? 불조약 두개가 맞겠지 아 이 불격은 좋은데 그..그건 좀 나!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뽕맛 없는 불격은 또 처음이네 불맛이라.. 불맛? 불맛이라고 하지 이렇게 불맛 안나는 덱이 아닌데 어? 아니.. 그 고생에서 불격 강화하는 것보다 그냥 차보 발이 못 바꾸는게 더 센 희승전 바찬문 희승전 바찬문 희승전 바찬문 가지고 셀 형 이러면 희승전 바찬문 불교뽕으로 아이덴티티나 찾아봅시다. 아크어셉 스키라고. 아이씨 점프 덕분에 불주약 계속 도는건 좋은데 왠지 꼽네. 아크어셉 스키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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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깨겠지. 못 깰. 못 깰. 확률을. 개선해보자. 못 깰. 려면은. 세턴동안. 불조역이 안 잡히면. 못 깰 수 있다. 근데 병효정 생각하면 깰 것 같긴 한데 병효정 생각하면 깨지 싶어요 지옥돌 어 저거지 몸박이 유령이면 999디어스 업결잉 이거 두 대 맞고 불조약 찾는게 맞지 않을까 불조약 찾기 설마? 와 아, 나이스 트라이 땡큐 심장이 오히려 한턴 쉬니까 심장이 더 좋을 것 같다 불격 지울까 연투의 암성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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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안 나오네 데뷔 친 게임 아, 돌 안된갑다 이거 요정 빼고 아, 공업 아, 공업 아, 씨 아니 진정하자 바리케이드 쓰고 사열 줘 빨리 빨리 아니 아니, 사열이 핵심인데 맨 밑에 있네 아, 그래도 내가 이 게임프고 네, 요정아 고마워 진짜, 이게 투약에 들어오고 아닌가 사열 맨 밑에 있는 거 네, 이게 숨겼어요 내가 이겼다 진짜 포즈업소에요 실수로 지옥불쓰는 짐 실수로 지옥불쓰는 짐 실수로 지옥불쓰는 짐 모래시계로 죽이자 모래시계로 죽이자 열 좀 하네 모래시계 바클, 옆배들 정신이 들어 왼손에 발이 오른손에 참호 아니야 불격대기야 불격대기야 아아 불격대기야 불격의 승리다 아아 아아